C&B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더 자세히 전달하고 소통 중심의 뉴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쇼트업이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동대문구 여성축구단의 장수환 단장입니다 장수환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C&B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여성축구단 단장 장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여성축구단 어떤 팀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동대문구 여성축구단은 먼저 시작은 풋살 팀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1년여 정도 됐는데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여성축구단으로 제 거듭난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동대문구 여성축구단의 단장님을 맡게 되신 어떤 인연이나 계기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축구인이라기보다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태권도장을 꽤 20년 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제자들 중에 몇몇이 축구로 진행을 했는데 여자들만 있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처음 인연이 됐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긴급 구조를 요청했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기 중에 기억에 담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 우리 팀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풋살 팀으로 시작하면서 경기를 뛰어봐야지 성장할 수 있고 해서 서울시 공식적인 대회보다는 지방의 초청 경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처참한 패배 10대 0이라는 숙화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었었고 또 이제 다음 몇 개월 정도 더 진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지금의 우리 감독님을 포스업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치월창하면서 점점 경기력이 나아지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대 0이라는 부분에서 나중에는 이제 3대 1 동점 이렇게까지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10대 0은 잊혀지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방송 보시고 나도 축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? 네 우리 동대문 여성축구단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면 또한 앞으로 동대문구로 오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여성축구단 인원은 최대한 가족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저희들에게 오시겠다고 연락만 주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언제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여성축구단 앞으로 어떻게 이끌 예정이신가요? 네 일단은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여성축구팀이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목적도 두고요 그리고 이제 25개구 중에서 늦게 시작한 팀이지만 그래도 강팀으로 더 보강을 해서 구민들에게 뭔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성장시킬 팀으로 꾸리실 것 같은데요 말씀 중에도 애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단장님에게 동대문구 여성축구단이란? 저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온 제자들 또 제자 지인들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요 이 팀을 맡게 되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거나 여성팀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가정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여성들이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활기차고 건강한 축구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최대한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아 네 뭐 겸손하게 말씀해주셨지만 말씀 중에도 잘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동대문구 여성축구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후원을 이렇게 받고자 여기저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축구팀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NB 쇼터뷰 장수환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